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한 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요즘 잘 보면 혼밥이나 혼술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맞춰서 요즘 보면 1인 간편식부터 1인용 주거공항까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초소형 전기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초소형이면 경차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경차보다 더 작죠. 아무래도 경차 정도로는 초소형이라고 붙일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자동차는 더 작은 1인승 혹은 2인승 자동차고요. 이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아직 많이 보편화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기존 차들과 달리 1, 2인승, 1인승 아니면 2인승이고 전기로 달린다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출시된 차량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익숙한 건 아마도 르노에서 나온 트위지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판매를 시작했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출시되고 당시 1만 2천 대 정도 팔리는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최고 시속 80km로 달릴 수 있고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에 한 55km가량 됩니다. 이게 외관상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보시면 조수석이 옆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탈 때도 뒤에 타는 것 같네요. 뒤는 아니고 옆에 문이 있긴 있는데요. 트위지 같은 경우 1인승 모델하고 2인승 모델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2인승 같은 경우는 운전자의 뒤쪽에 좌석이 있어서 거기 타는 거고 1인승 같은 경우는 좌석 대신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수석이 없다는 게 역시 일반 차량과 가장 큰 외관상 특징인데 좀 특이해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운전자와 탑승사가 앞뒤로 앉아있는 형식을 탠덤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제 일본에서도 보면 혼다나 니싼 이런 데서 탠덤형 차량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탠덤형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아직 정확히 잡히지는 않아서 정식으로 판매는 되고 있지 않지만 니싼 뉴모빌리티 컨셉트라는 모델의 경우 요코하마에서 카쉐어링 차량으로 등록되기도 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일본 도요타에서 나온 2인승 3륜차 아이로드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스위스의 마이크로 리노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따 나오겠지만 차 문이 차의 정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 문이 열리면서 탈 수 있는 2인승 전기차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소형 전기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도 다양스럽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첫 국산 초소형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인데요. 대창 모터스의 다니고라는 모델인데요. 대창 모터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골프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전동 카트나 저에게 아주 친숙한 야쿠르트 차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봤습니다. 다니고라고 하면 이 차를 타고 다닌다 해서 다니고인 건가요? 이름이 기억나요? 네,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말로 다니다 플러스 영어로 다니다인 고호를 붙여서 다니고라고 하는데요. 네, 다니고 같은 경우는 근거리 이동에 특화된 차량인데요. 어떤 차량인지 우선 개발진으로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소형 전기차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주 용도는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회사를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마트에 다니거나 다니는 용도의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니고도 지금 앞서 소개한 르노 트위즈바와 마찬가지로 텐덤형 자동차인데요. 최고 시석이 한 80km 정도고 한 번 충전에 90에서 한 평지 같은 경우 1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최근 나오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들과 비교해도 성능 면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건데요. 다니고와 이제 다른 전기차들보다 돋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다니고와 같이 있는 다양한 옵션일 겁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아까 방금 전에 영상을 보셨다면 마이크로 리노를 제외하고는 자세히 보시면 뒷유리뿐 아니라 운전석 옆에 창문도 없다는 걸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창을 내린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였어요? 네,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사용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무게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에어컨과 히터가 가능한데요.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혹독한 여름과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아, 없었군요. 엄청 큰 장점이네요. 필수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도 에어컨 같은 경우를 켜면 연비가 떨어지잖아요. 전기차는 어떤가요?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켜게 되면 한 30% 정도 배터리가 더 단다고 하는데요. 키고 달릴 경우 6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건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렇죠.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다, 겨울철에 히터가 없다는 건 운전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네, 이 밖에도 좁은 공간 안에 나름대로 또 뒤로 후방 지차를 편하게 해서 후방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고요. 네, 앞으로 정식으로 출시될 때는 내비게이션을 옵션으로 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비상등이나 라이트 이런 부분들은 일반 자동차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정말 다른 전기차보다 옵션이 빵빵하네요. 일반 차와 정말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행 성능이잖아요. 직접 혹시 운전해 보셨나요? 네, 오늘 그거 자랑하려고 나온 건데요. 네,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은 만큼 제가 도로에서 직접 많이 달리지는 못했지만 네, 공장 주변을 찾아가서 이제 제가 다닐 수 있었는데요. 네, 어떻게 운전하는 방식이 일반 자동차와는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속 기하가 없는 건 있는데 어차피 전진하면 전진, 후진하면 후진인 건데 전기차의 특성상 한 번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운전하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일반 차량보다는.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이 아니라 그날 운전한 날 비가 조금 왔는데요. 차가 작고 해서 혹시라도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뭐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심리적인 불안인 거지 코너를 돌 때도 일반 차량처럼 안정감이 있고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까 차 위에 뭐가 또 달려있네요? 아, 그건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차에 이제 트렁크가 따로 없다 보니까 따로 수납 공간을 이제 차 천장에 이제 마련한 그런 것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굉장히 공간 활용을 알뜰하게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면 일반 차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타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네, 아무래도 바퀴가 작다 보니까 승차 감면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불편했죠. 길이 험하면 운전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사실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일반 사용 차랑 비교하는 것 자체는 안 되고요. 노면의 충격에 조금 더 민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km 정도 시속으로 달릴 때는 괜찮았지만 60km를 넘어가는 순간 조금씩 이제 충격이 몸에 전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네, 화면을 봐도 좀 흔들림이 느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카메라맨이 뒤에 좀 좁은 거에 앉은 것도 있는데요. 네, 뭐 하지만 제가 운전한 길이 지금 보시면 그렇게 잘 닦인 길은 아니거든요. 일반 도심에서는 이 정도로 심하게 손들리지는 않을 거지만 아예 충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타신 장면을 보니까 뭔가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재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는 또 작고 속도는 또 잘 나가는데 법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정확한 명칭조차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1, 2인승 전기차 이런 초소형 전기차도 경차로 일단 분류가 됩니다. 물론 규정도 따로 없고요. 하지만 이제 뭐 좀 긴 법령이 있는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보면 국내에 따로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외 기준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초소형 전기차가 보급된 유럽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로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물론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이런 초소형 전기차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단한 멀지 않은 거리를 출퇴근하거나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뒤에 짐도 실을 수가 있고요. 혼자 장 보러 갔을 때가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휘발유나 경유차를 이렇게 초소형 차로 만들 수도 있는데 왜 전기차로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휘발유 차량도 있었는데요. 우선은 경제성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저속 전기차, 이렇게 이런 초소형 전기차들은 저속 전기차에 속하는데 이런 저속 전기차의 경우 정부 보조금이 578만 원이 나오고 각 지자체별로 추가로 200에서 한 400만 원 사이에 보조금이 또 지급이 되거든요. 그만큼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역시 휘발유나 어떠한 경유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한 1만 키로 달렸을 때 10만 원이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죠.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친환경 전기차로 넘어가 있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2030년이면 전기차 이외의 차량을 금지하려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프랑스, 네덜랜드, 영국, 독일 여러 나라가 동참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많이 보이는데 순수 전기차를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아무래도 마땅한 충전할 곳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실 순수 전기차를 아직 우리나라에서 타기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자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제가 차가 없는데 다음 차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면 전기차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뭔가 어울리는데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충전소와 같은 이런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이 좀 빨리 확충이 돼서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일반 차만큼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